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4월의 암송 구절인 요한일서 4장 11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3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하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네 개의 분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우리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는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하는 개바파가 있고,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는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하는 그리스도파로, 네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 같은 성령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성도들은 한 성령, 같은 성령의 감동감하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과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죠. 성령과 예수님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지만 이 삼위가 또 일체, 즉 하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교회의 신비입니다. 둘째, 모든 성도들은 한 성령, 같은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신학성경에 성경의 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합하면 약 21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는 나눔이라든지 봉사라든지 극률과 같은 평범한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갈수록 그 은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일부 성령파 교회나 은사파 교회들에서는 성령 세례를 회심이나 중생과는 다른 두 번째 체험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나 마셨다는 것이나 다 같은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성령으로 구원받고 은사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서로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성령의 연합과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도 하나여 성령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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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